특수경매물건 투자도 해보고 일반 물건 투자도 해본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꼭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경매 같은 특수경매를 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제가 10년 전쯤 경매공부를 해서 첫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였을까요? 낙찰 받고 집에 가서 안내문 붙이고 내용증명 보내고 명도 한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고 월세 맞추고 이런 루틴적인 업무 말고요. 첫 낙찰의 기쁨과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여기서 뭘 공부하느냐가 문제예요. 경매로 이렇게 첫 단추를 끼신 분들은 다음 단계로 더 어려운 경매 즉 특수물건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에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어렵고 풀기 어려운 경매 물건은 일반적인 경매 물건에 비해서 시세보다 더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수익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경매 관련 책들을 신나게 읽은 것도 한몫하죠. 당신은 여러 채를 매입한다고 해서 지금처럼 취득세 중과나 양도세 중과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에 드는 지역에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반적인 물건을 낙찰받고 매매로도 매입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특수물건 공부를 지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수물건은요. 대출이 잘 안 나오고 나오더라도 금리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남의 건물이 있고 거기에 토지만 경매 진행 중인 법정지상권 물건 아니면 임야의 지분 매각, 서울의 도로 물건 등 여러 특수물건들을 낙찰받았습니다. 잘 해결만 된다면 몇 배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특수물건 3건만 해결하면 엄청난 돈을 벌고 인생이 바뀐다고 광고했던 책들도 정말 많았죠. 일반 물건들을 제외하고 낙찰받았던 특수물건들 수만 해도 8건 정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과연 그 특수물건들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결론은 아니올시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쪽으로 공부를 했더라면 지금보다 적어도 2배에서 3배 이상 더 많은 수익이 날 수도 있었죠. 오히려 그 수년간의 소중한 기회비용을 날려먹은 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데요. 경매는 일반적인 부분만 알고 일반적인 물건만 공략해도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경매를 모르는 분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물건을 찾을 수가 있어요. 경매를 배워서 이득이 되는 경우는 저의 예전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입찰을 했는데 낙찰을 못 받았다면 해당 물건을 매매로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그랬듯 특수물건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경매 초보를 막 뗀 분들이 각종 법령과 대법원 판례, 하급심 판례가 뒤엉켜있는 이런 어려운 특수물건에 뛰어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이렇게 현재 가격보다 저렴하게 취득하는 방법에만 혈안이 돼서 어려운 공부를 파고들게 되면요. 공부하는데도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고요. 만약 그런 물건을 낙찰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하자가 있는 부분을 점유자나 아니면 채무자 등 상대방과 대화로 풀던 아니면 소송으로 풀던 간에 해결이 될 때까지 정말 많은 신경과 시간 그리고 추가 비용을 써야 합니다. 물론 법학을 전공하셨거나 변호사나 법무사처럼 기본 베이스가 깔린 분들 그리고 법률관계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요. 특수물건을 파고들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부터 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하고 재판까지 직접 출석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최소의 비용으로 이길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요. 하셔도 돼요. 저처럼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등 전혀 다른 업무에서 일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투자를 한 지 벌써 만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어려운 물건, 특수물건만 열심히 파신 분들도 있고요. 이를 A그룹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미래가치가 어떻게 될지, 미래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집중하면서 일반적인 경매 물건으로 접근해서 낙찰받고 만약 떨어지거나 경매로 그런 물건이 안 나오면 매매로 투자했던 B그룹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그룹이에요. 둘 중 누가 더 많은 수익을 달성했을까요? 진짜 이건 누구한테 얼마 벌었냐 물어본다고 답을 해주는 것도 아닌 부분이에요. 그리고 통계청에 통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실제로 오랜 기간 투자하면서 곁에서 지켜본 사람만, 그리고 실제로 겪어본 사람만이 정답을 알고 있죠. 바로 이 B그룹의 자산이 결국 2배에서 3배 이상 더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투자했던 물건들의 결과물을 봐도 그렇습니다. 미래가치를 염두에 두고 투자했던 물건들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었죠. 이 특수물건들을 다 합쳐봤을 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약 50%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미래가치가 있는 물건들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얻은 수익은 적게는 200%, 많게는 1000% 이상 수익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수물건을 했다고 해서 손해를 보진 않았지만 그 기회비용이 참 아깝더라고요. 그래프로 비교해서 지인의 사례를 살펴볼게요. 이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가격입니다. 여기서 파란색은 매매가를 나타내고 빨간색은 전세가를 나타내요. 어떻게 하면 현재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둔 물건이에요. 파란색의 이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취득을 했어요. 이 빨간 화살표 가격에 취득을 한 거죠. 매매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받았는데 여기에 보너스로 몇 개월간 매매가가 더 올라주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결국 수익이 났을까요? 취득했을 당시에는 시세보다 싸게 사서 잘한 투자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매도 시점에서는 취득했던 금액보다 매매 시세가 더 내려가서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자 이건 다른 물건인데요. 파란색의 매매 시세와 큰 차이 없이 이렇게 빨간 화살표대로 취득을 한 경우에요. 이 물건을 접근할 때는 나중에 가격이 더 오를만한 물건인가에 대한 것에 무게를 둔 투자였죠. 이 물건은 취득 당시에는 제값을 주고 사긴 했지만 매도 시점에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세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잘한 투자라고 할 수가 있죠. 투자금은 이만큼밖에 안 들었으니까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현재 시점의 가격에서 억지로 개인이 저렴하게 매입하는 차익보다 추후 시장에서 여러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 차익이 훨씬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의 차익만을 생각하면서 특수경매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하세요. 예컨대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공급량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필수죠. 일반적인 경매는 크게 어렵지 않고 많은 도움이 되니까 이 정도 도구는 배워두시는 것이 당연히 더 좋고요. 특수물건을 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채 투자하는 것을 베이스로 합니다. 개수가 많아질수록 당장의 차익이 많아지니까요. 차익을 각자 더하면 더 커지겠죠. 그런데 만약 주택을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현재로선 더 바람직하지 않죠. 주택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크게 늘어나게 돼요. 부동산 투자라는 것 자체가 원래 거래하는 데 드는 세금이 주식이나 펀드 같은 다른 상품에 비해서 많은데요. 여러 채를 보유하게 되면 거의 수익이 없어질 정도로 그 세금이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개의 집을 특수물건으로 접근한다는 건 정말 많은 시간과 기회를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법리적인 공부에만 시간을 쏟지 마시고 스스로의 목적이 단순한 부동산 전문가, 경매 전문가가 돼서 상담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돈을 버는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시는 거라면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 위주로 폭넓게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깨닫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 10년 동안 직접 경험하고 부딪히면서 후회했던 점들이 이제 시작하시거나 투자 방향을 이루신 분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샘이었습니다.